자, 이제 합성댁 설치방법 2부를 시작해볼까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난간설치, 처마돌림 부착, 세레티스 고전방법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골절을 제외한 기존 목재를 모두 띄워내고 새합성기둥과 덱보드를 새로 설치했었죠. 설치방법은 합성댁 설치방법 1부에서 볼 수 있는데 rose.com slash korean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성댁의 사용은 여러모로 용이한데 갈라지지 않고 옹위도 없으며 관리도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 연출도 가능합니다. 이제 난간을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쇄형 설명서를 보면 공고 목록과 유용한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설명서는 rose.com slash korean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체의 지침서를 꼭 읽어보고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와 주택보유자협회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난간을 설치해보죠. 먼저 기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다음 상부 난간과 하부 난간을 절단합니다. 그런 다음 하부 난간을 배치할 높이를 결정합니다. 높이는 일반적으로 2에서 4인치가 적당한데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높이로 목재 조각 몇 개를 만든 다음 작업하는 동안 하부 난간을 받쳐줍니다. 목재 조각을 기둥 옆에 놓고 그 위에 난간을 얹습니다. 기둥 가운데 맞춥니다. 하부 난간은 목재 조각 위에 그냥 두고 첫 번째 난간 동자를 기둥에 연결할 텐데 이 작업은 상부와 하부 난간을 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둥의 중심에 잘 맞추고 위쪽과 아래쪽에 나사 두 개로 고정한 뒤 가운데는 세 개를 박습니다.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부 난간을 방금 설치한 난간 동자의 나사 두 개로 고정시킵니다. 나사를 표면 깊이 박아놓고 망치로 두드려 표면을 고두게 합니다. 다음에는 상단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동자의 나사로 고정합니다. 드릴을 사용해 상부 난간에서 기둥 쪽으로 비스듬하게 두 개의 구멍을 내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난간의 중간 부분에는 지지대가 필요한데 2피트 간격으로 여분의 동자를 절단해 만든 크러시 블럭을 배치합니다. 하부 난간과 블럭을 나사로 고정합니다. 이제 난간 동자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간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잘못된 숫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난간 동자 사이의 안쪽 거리를 측정한 후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나온 숫자를 5로 나누면 필요한 동작에 쓰고 나옵니다. 나온 개수의 1.5를 곱한 다음 동자 사이의 거리에서 이 값을 빼고 이 수를 필요한 동자 개수의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바로 동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답이 나왔으면 여분의 동자를 잘라 스페이스업 블럭 두 개를 만듭니다. 이제 동자를 상부와 하부 난간의 나사로 고정합니다. 나머지 난간도 마저 설치합니다. 이때 망치로 표면 다듬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계단에 설치할 난간은 약간의 각도를 두고 잘라야 합니다. 설치 방법은 다른 난간과 비슷하지만 인쇄용 설명서에 설명이나 그림을 보고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난간을 다 연결했으면 이제 기둥캡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용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기에 깔끔하지만 나사를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코너에는 태양광 캡을 사용해 밤에 조명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보죠. 벌써 보기 좋아졌나요? 이제 외부 장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합성댁을 외부 장선 폭보다 몇 인치 좁게 잘라 대가 수평을 이루게끔 같은 높이로 부착합니다. 아래의 빈 공간의 용도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제 나사로 처마돌림을 부착합니다. 나사를 깊숙이 박아놓고 망치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이제 처마돌림 아래의 공간을 활용해볼 차례군요. 저는 연막이 장선해 레티스를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티스를 사이즈에 맞게 자릅니다. 보기에도 좋고 튼튼하게 하려면 레티스마다 이런 프레임을 부착해주면 좋죠. 설치할 때는 한 손으로 레티스를 잡고 레티스 나사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보세요. 아주 근사한 대기 완성됐죠? 저는 야외형 가구맥개와 주변 종용을 더해서 좀 더 근사하게 꾸며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외에도 또 다른 주택개조 방법을 보시려면 로우스닷컴 슬래시 코리안을 방문하세요. 아무튼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alf쇼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